무당이 될 팔자였는지 귀신이 보였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렇게 정량과 제가 우리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이게 말입니다. 밖은 정말 고요하더군요. 남자 여자 둘이서 중학교 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이서 열심히 부르마블 같은 보드게임이나 주구장창하고 있었고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돈독한 우정을 쌓으며 전 그렇게 잠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우리 집이었고 옆에는 정행이 자고 있었죠. 우리 집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의 밖을 보니 정말 이쁜 아가씨가 서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새벽이고 밖은 완전 깜깜한데 여자가 잘 보인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저 여자만 잘 보일까? 궁금해 빠져있는 상황에 또다시 딩동 소리 그리고는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옆에서 그렇게 잘 자고 있던 정행이 내 입을 막으며 조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대문 밖에 있던 그것이 그 이쁘신 처자가 미친 듯이 웃으며 아깝다 아까워 너도 같이 죽여버릴 거야. 너도 그 의미와 똑같은 기운이지. 너부터 죽여버릴 테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정행 무언가 자기 주머니 쪽에서 부적을 하나 꺼내어 문 앞에 붙이니 갑자기 밖에 있는 그것이 동네 떠나갈 듯 비명을 지르며 문고리를 흔들고 있는 게 딱 한 순간 조용하더군요. 그리곤 밖에서 들리는 우리 엄마의 목소리 엄마 열쇠가 없어 아들 문 좀 열어봐 그런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제가 뭔가에 홀린 듯 문 쪽으로 다가가자 뒤에 있던 정행이 제 뺨을 그대로 갈겨버립니다. 이게 꿈인데 그 꿈 안에서도 더럽게 아프더군요. 그리곤 또다시 시작되는 엄청난 비명 내 연만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방해하는 거냐 니 애미나 인연이나 왜 방해하는 거냐라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꿈에서 괜히 시간은 새벽 3시 옆을 보니 우리 정행은 겁나 잘 자고 있더군요. 혹시나 해서 볼떼구를 건드려보니 그래도 잘 잡니다. 그리곤 아까 그 꿈이 계속 생각난 문 앞으로 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버렸고 다행히 밖은 아무것도 없고 문을 잠그고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있었죠. 큰일이다 라는 생각과 드는 동시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쓰르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는데 저와 정행 둘이 누워 있었죠. 그 여자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정행한테 목을 조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무엇인가 나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선 저 멀리 던져버리곤 제 앞에 서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 귀에서 보니까 저의 할머니가 또다시 나와서 저를 지키고 계셨고 전에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저를 지키다가 상처를 입으셔서 힘도 많이 약해지셨고 저를 이 여자한테서 지키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그 여자가 우리 정행한테까지 손을 뻗을 찰나 갑자기 그 여자의 두팔이 잘림과 동시에 엄청 큰 칼투자루를 든 옛날 삼국지의 장군 같은 사람이 나온과 동시에 그 여자를 무지막지하게 설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장군만 보다가 눈을 떴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가 조금 다른 것이 저희 집이 아닌 정행의 집이었고 제가 낀과 동시에 정행이 절 죽어라 때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문을 염과 동시에 그 여자가 들어왔고 정행도 깼으며 그 당시 정행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행의 힘은 그 여자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며 할머니 또한 힘이 부족해 있는 상태를 보곤 자기가 신을 받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신을 받음으로써 그 여자를 강제로 죽여버렸고 그 사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의 정행 저보고 절 책임자라 하더군요. 그때부터 우리의 정행과의 연애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정행과의 필사적인 하룻밤을 그렇게 보낸 뒤 우리의 연애가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됨으로써 정행은 신을 받고 전 그때 장구실을 보므로써 정말로 악취가 아닌 일반 귀신들의 모습과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르렀지만 전 테마를 할 수도 없고 배우기도 싫었고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 정행이 있으니까요. 이젠 정행은 테마부터 시작해서 정행 어머님한테 무당의 모든 걸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정행은 신을 받음으로써 무당이라는 업을 살아가기 위해 학교를 저퇴하곤 정행 어머님한테 배우고 있을 무렵 저에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접 바로바로 그 귀접인 거죠. 그 당시 우리 때 학생은 호기심과 무흡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이이기에 혈기왕성하고 주체할 수도 없었던지라 매번 잠자기 전 무흡한 상상을 하며 잠을 자던 도중 그것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 웬만한 귀신이 나타나도 그냥 귀신이네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었고 그 귀신이 아기가 있고 없고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서 꿈에 그것이 나왔을 땐 가라. 너도 내 옆에 있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네가 날 불렀잖아. 내가 널 불렀다니. 그렇게 되묻자. 그것이 하는 소리가 네가 평소에 계속 그것을 원하고 계속해서 날 부르는데 그래서 널 달래주러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맙소사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낮이든 밤이든 잠을 잘 때든 귀신의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기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게 전 그것과 그날 밤 솔직히 즐겼습니다. 내가 원했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기회였으니까요. 이것이 꿈이라서 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더움 머릿속을 체험과 동시에 그날을 보내곤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여전히 학교를 마치고 우리의 정향이 잘 수련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하려 정향 집에 찾아 벨을 누르는데 정향이 반갑게 나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곤 너 이 새끼 어떤 여자랑 놀아난 거야. 그러곤 진짜 무슨 여자가 그리 힘이 센지 개맞듯이 처맞곤 어제의 꿈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던 우리의 정향이 하는 말이 그런 잡기가 달라붙는데 너는 뭐 했냐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말했죠. 그렇게 악해 보이지도 않고 착해 보여서 그냥 냅두고 있었다 라는 변명을 한 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것은 귀접이라는 것인데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양기를 먹고 살다가 나중엔 나의 몸을 탐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니 그래도 너는 어느 정도 기운이 있고 할머니가 지켜주고 계셔서 계속 그것에 빠져있지만 아니면 된다라고 고 이야기를 하곤 저에게 혹시나 그 여자가 태세가 바뀌어 위험하다 싶을 땐 지금 자기가 주는 부적을 꺼내어 그 여자한테 보여라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또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그날 밤 자는데 꿈에서 그 여자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여자 보고 이젠 오지 말고 나한테 있어봐야 네가 얻을 것이 없으니깐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귀신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며 아주 싸늘한 표정과 함께 남자인 저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당황하던 찰나 그날 오후 정향이 준 부적을 꺼내 그것의 앞에 가져가 되니 갑자기 그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도망을 치며 저 멀리서 원망적인 눈빛을 보내더군요. 말 잘 듣길 잘했다고 느끼며 그 귀접은 끝이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참 아쉽긴 했네요. 최고였는데 하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귀접은 현대의학 기술이 아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쾌락에 한 번 빠져버리면 영영 돌아오기 힘들고 결과는 사망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현상을 겪었다 하시는 분은 한 번쯤 당집을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한 번씩 궁금해 하시던 것에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답을 받은 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보이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라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찾아와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이야기한다 가위에 눌릴 땐 귀신이 보이는가 그것은 순간적인 자신이 가위에 눌릴 때의 허상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귀신의 모습이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의 귀신의 모습은 살아생전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걸 보기는 힘들다 왜 공포 이야기에선 여자 귀신이 많이 나오는가 적어도 남자 귀신보단 여자가 더더욱 살아생전하니 더 오래 남아 있다 남자의 존재는 생이 끝남과 동시엔 포기도 빠르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못다한 것과 남겨진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기다리다 그것이 심해지면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기가 되기도 한다 귀신이 보였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는 채도 하지 말고 무시를 해라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는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무조건 무시하고 꿈에서조차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이건 꿈이니깐 무시하여라 귀신과 대화가 가능한가 가능은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 귀신한테 홀릴 수 있기에 무시를 하여라 한순간이다 아무리 악기가 아닌 일반형이라도 붙어버리면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다 귀신을 싸워서 죽일 수 있는가 당신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질문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일반 사람이면 절대 하지 못한다 퇴마를 배운 사람도 그런 건 힘이 든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당신은 살면서 볼 게 많다 쓸데없이 이상한 걸 볼 필요도 없고 불려고도 하지 마라 귀찮아지며 절대로 혼숨이나 분신사반은 절대 하지 말아라 당신을 죽여라 나는 뜻이니깐 말이다 다음 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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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